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대를 위한 자기개발의 필수요령 탑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를 지나오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놓친 것도 많은 우리에게 30대는 자기개발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의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30대는 체력과 건강이 변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매일 밤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 형성 습관은 우리의 일상을 형성하고 결국 성공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매일 특정 시간에 읽기나 명상을 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발전 새로운 도전은 성장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전문적인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요가, 명상과 같은 힐링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친구들과의 사회적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돌봄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스파를 방문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목표 설정 목표는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읽을 책의 수를 정하거나 특정 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달성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30대 자기개발을 위한 필수 자기관리 요령 탑식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